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지우씨도 남았네요. 그 다음에 용준씨, 최수정씨하고 이승현씨가 나왔던 1996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27, 28년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송으로 배우는 구문덮의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노래는요. 바로 Reason to Live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제가 팝송의 노래를 우리나라 곡으로 바꾼 노래, 변환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팝송을 우리나라로 바꾼 변환곡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1996년에 투 웨이스트리 라는 미국의 가수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김종환씨죠. 김종환씨의 존재의 이유를 듣고 이것을 영어로 번한 곡입니다. 시청률 65.7%요. 엄청나게 높았던 노래죠. 벌써 한 27, 28년 된 노래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Reason이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이유,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노래는 명사 대 지금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형태죠. 자, 이유. 뭐요?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요. 문법적 용어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자, The rain is falling.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P-I-N-G, 뭐 뭐 하고 있다. P-I-N-G, 뭐 뭐 하고 있다. 자, It is another lonely day. Lonnie는 여러분, 외로운 이런 뜻이고 이때 나오는 여러분이 우리 기초군문도께서 배웠습니다. 이성 세가지 뜻이에요. 이성이에요. 세가지 뜻이에요. 그때 가시나무고 자연현상, 여러분, 가시나무고 자연현상, 가격, 시간, 거리, 무게, 자연현상 을 나타낼 때 나오는 이성,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을 나타내요. 이렇게. 또다시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And, 그리고 You are gone. 너는 갔다. 너는 가버렸다. You are so far away. 너는 멀리 가 있다. 여러분, far, 먼 이런 뜻이에요. away는 떨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so는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 매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매우 멀리 가 있다. 이때 비동사의 해석은 어디어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킴 목적어, keep, 그 다음에 keep in mind, 그럼 뭐,뭇을 기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너의 사진을 기어가다. 여기서 사진은 뭐예요? 너의 얼굴을 기억한다. 이런 뜻이겠죠. 나는 기어가고 있습니다. 너의 얼굴, because,뭇때문에, I know, 이러면 접속사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there comes a time인데 문법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게 도취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애와요. 이렇게 시간이 올 거다. 근데 미래가 있네, will. 그래서 나는 압니다. 시간이 올 거라는 걸.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이 왜는 여러분,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타임이 시간이야.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뒤에 나오는 왜는 관계부사야. 장소를 나타내는 왜요? 관계부사야.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우리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에서 어떻게?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시요. 내가 알기 때문에 시간이 올 거라는 걸 네가 돌아올. 여러분이 you will back. 돌아오자. 믿음이 나와 함께. 그리고 병렬입니다. 이때 나오는 이 동사와 이때 나오는 동사와 해석이 똑같아야 돼. 둘 다 you로 끝나야 돼. 네가 돌아올 나와 함께. 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머무를. 둘 다 you로 끝났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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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너의 사진을.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올 거라는 걸. 네가 돌아올. 믿음이 나와 함께. 그리고 네가 머무를. 이렇게요. 타임을 수식해야 됩니다. 즉,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너는 멀리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비록 헤어져 있지만 나는 안다. 네가 돌아올 거라는 걸. 지금 그 내용이죠. I hear you calling. 여러분, 이제 히어가 무슨 뜻이냐? 지각사역. 해석의 특징. 뒤에 나오는 이거. 늙은이다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ING가 나와 있네요. 다시 합니다. 자, 나는 듣습니다. 네가 부르는 것을.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어부나 암시 뒤에서부터. 의죠. 의. 그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나는 I turn. 돌아 봅니다. 이렇게 돌아본다. 이런 뜻이죠. AS IF. 마치 머머처럼. 잘 나옵니다. AS IF. 마치 머머처럼. 너를 잡을 것처럼. 타임. 어둠 속을 딱 가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봉순쇠. 봉순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게 딱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이제 뭐예요. 사랑의 목이 말라서. 헛소리가 들린다. 헛것이 보인다.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but when I reach to. 이러면 리치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래 리치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렇게 리치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나. 전치사가 오면 손을 뻗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손을 뻗었을 때 터치하려고 너의 페이스. 얼굴을. there is 되어라. 있다. 유튜브에서 하죠. 있었습니다. 단지 빈 공간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나를 불러서. 뒤를 이렇게 돌아와 봤죠. 헛것이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보셨나요. 이렇게 저는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랑에 빠지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I know that. 나는 대쩌리아를 압니다. 이때 나오는 뜻은 생략 가능합니다. 단지 네가 can make it.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올바르게. 이때 이 시 가르치는 게 뭘까요. 당연히 뭐예요. 헛것이 들리고 헛것이 보이는. 네가 나를 부르는 것. 그다음에 네가 너의 모습이 보이는 것.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다. 바로 네가.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 약간 기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ing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이렇게 콤마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분사금위라고 그러죠. ing, 해서 어떻게 해요. 뭐 뭐. 해서 라고 합니다. 살아서. 거친 세계에서. 거친 면에서. 인 더 월드 세상에서. 그냥 관계대명사 나왔네. sometimes는 때때로에요. 때때로. 부사입니다. 부사. 그다음에 크루어로 뭐예요. 여러분 크루어로 잔인하냐. 관계대명사 나왔죠. 관계대명사 해석.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잔인한 세계의 거친 면에서 살아서. 사람들은 try to 노력합니다. 말하려고 너에게. 대절이 하려. 대선 내가 여러분 집어넣어놨습니다. 뭘. 만약에 네가 사랑에 빠진다면 너는 바보다고. 사랑은 어리석은 놈들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럽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을 필까요. 그 사랑을 할 때 그 2년 3년간의 그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겠죠. 하지만 나는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주어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게 동사야.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또 와. 다시요. 동사 뒤에 뭐가 온다고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또 오면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주어 늙은이가를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but I know 나는 압니다. 뭘. 네가. 네가. don't believe. 믿지 않는다. 라는 것을. 그것을. 어떤 그것이죠. 이때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야. 사랑에 빠지면 바보여야.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you know. 너는 압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 no라는 동사 뒤에 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생각됐다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you know. 너는 압니다. 뭘 알아. they are lying.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뭘 알아. 그들이 틀렸다라는 걸. and. 그리고 you are love. 너의 사랑은. for me. 나를 향한. will help. help. 무슨 동사예요 여러분. ml. ml. 지갑. 사역. 해석의 뜻팀. 징학이 잘 나오죠. 그죠. 늙은이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도와줄 겁니다. 내가. 여러분. carry on. 무엇뭇을. 힘든 것을. 견디고. 계속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도와줄 겁니다. 내가. 계속. 살아. 가다라. 내가. 지금. 힘들어.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나는.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 되겠죠. You are the reason. 네가. 바로. 이유입니다. 이때 나오는. 여러분. 됐은요. 관계 부사입니다. 아까 했죠. 시간을 나타내는. when.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이유를 나타내는. why. 여기. why를 써야 돼. 이렇게. 이제. why 대신에. 뭘 쓴 거야. 됐을 쓴 거야. 문법적으로. reason 대의. why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됐을 쓴 거야. 어쨌든. 해석. 안 해요. 다시요. You are the reason. 너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 all I own. own은 여러분. 가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12번 문장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12 다시 1로 내가 문장을 약간. 바꿔놨습니다. 원활한 해석을 위해서요. 나는. 우동의 위리랑 똑같아. 줄 것이다. 모든 것을.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just to. 투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해보. 가지기 위하여. 너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나의 팔 안에. 그렇죠? 원래 여러분. all I own.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걸 목적어 도치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것인데요. 어쨌든. all I own.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줄 것입니다. 단지. 가지기 위하여. 너를. 여기. 나와. 함께. 나의 팔 안에. 이렇게요. 너를. 갖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란다. 이런 뜻이죠. 단 한 가지만 빼고. 돈. another morning. 또 다른 아침입니다. 13번 봐봅시다. 13을. 약간. 13-1로. 약간.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It is another morning. 또 다른 아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이선 해석하지 않아요. 빈칭 주어있이야. 시간 거리 자연성의 무게. 이때 이선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또 다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나는 페이스. 얼굴인데 여러분 동사로서 직면하다. 나는 직면합니다. 이걸 봤겠죠. 또 다른 하루를 혼자서. 즉 외롭게. 자. 그게 바로 13번이에요. 이렇게. another morning. 또 다른 아침입니다. 그리고 나는 직면합니다. 또 하루를 혼자서. 자. I miss you.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each moment. 매 순간. 이때 나오는 moment는 순간. 시간을 나타내고. 이때 나오는 that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관계 부서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 안한다. 안한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자. 네가 간. 네가 간. 즉 네가 떠났던 각각의 순간에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네가 떠났던 그 매 순간순간을 나는 그리워한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keep ing 이렇게 나왔는데 이 15번을 좀 이해를 돕기 이하여 15-1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15-1 먼저 해볼게요. 자. keep ing 계속해서 뭐 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모든 것에. 어떤 모든 것이냐. 관계대명사 목적계획.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명사 명사 나란히 쓰였으니까. 어떤 모든 것이냐. 여러분. have 다음에 이렇게 should have pp 나오면 뭐 뭐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 내가 말했어야만 했던 모든 것을. 나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나의 머릿속에서. 내가 말을 했었는데. 야 가지마. 가지마. 난 널 사랑해. 가지마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 말들을 내가 내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시키기 위하여. 네가 알도록. 나의 사랑이. It's burning. 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strong. 강하게. 자. 이 15-1 문장을 이렇게 15번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이때 나오는 이것이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 그리고 이것의 목적을. 나는 계속 듣고 있어. 나의 머릿속에서. 뭘 들어. 이것을. 근데 지금 이게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수식을 하잖아. 이렇게. 길어지잖아. 영어에서 길면 뒤로 보내요. 이러한 문장을 이제 우리 기초기본구문도께서 연습을 할 겁니다. 다시요. 해석해 봅니다. 나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나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내가 말해야만 했었당. 투레 시키기 위하여. 네가 알도록. 자. 이거. 이 문장도 여러분. 노가 동사야. 그럼 뒤에 뭐예요? 주어동사 하나와서. 그럼 여기 뭐가 생략이 됐다. 당연히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 그러면 주어동사로 해석해야 돼요. 나의 사랑이 타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즉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16번으로 갑니다. 만약 you can hold on. hold on. 여러분 참다. 견뎌내나 이런 뜻이에요. 네가 만약에 참을 수 있다면 until 뭐 뭐 할 때까지 그 어려운 시간이. 여러분 till은 until하고 똑같아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어동사. 그 어려운 시간이 우리를 지나갈 때까지. 네가 참는다면 I will back. 나는 돌아갈란다. 투병사 하기하여. 여러분 dry는 마르다. 건조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뭐예요? 머리를 말릴 때 쓰는 게 dryer. 이야를 붙여가지고 dryer. dry기라고 하죠. 자. 나는 돌아갈 것입니다. 즉, 닦아주기 위하여. 너의 눈물을. 어떤 눈물? 명사 명사 끊어야 되겠죠. 네가 흘린. 그리고 I swear. 나는 맹세합니다. 그것이 won't be wrong.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때 나오는 이유에서 뭐예요? 야, 네가 좀 참고 기다려봐라. 내가 돌아갈 때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즉, 곧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틀 언틀하고 똑같죠. I am there. 내가 거기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 have got you. 이런 뜻이 되죠. have got you는 must하고 똑같아요. you have got you strong. 너는 강해져야만 한다. 내가 돌아갈 때까지. 꿋꿋이 참고 강해야만 한다. I will hold you. 나는 너를 안을 것이다. in my heart. 나의 마음속에. until I die.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내용이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꿋꿋이 우리는 강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첫사랑. 그리운 단어죠.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옛날에 사귀었던. 이렇게 첫사랑이 꼭 생각난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첫사랑이 생각날 때면. 거실로 갑니다. 그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간이 남는다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정주행을 노래요. 노래를 정주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です. rs